안녕하십니까 해피 투나잇의 박성광입니다 여러분 문화 외교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속에서 우리 대중문화를 알리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스타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실 쥐공은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한류스타 월드스타 박영진 씨를 모셔도 하겠습니다 박영진 씨를 모셔도 됩니다 박영진 씨를 모셔도 됩니다 박영진 씨 진짜 나왔어 박영진 씨 반갑습니다 MC야? 네 제가 MC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때려요? 왜 졌어 그래? 내가 이겼잖아 악수하자는 거잖아요 악수하자는 거였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난 가위바위보 하는 줄 알았지 박영진 씨는 국내에서도 인기 많지만요 특히 해외에서 중국에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아 한류스타니까 그렇죠 그래요 인기 많으신데 중국에 그러면 그래도 많이 자주 가시겠어요? 중국에 뭐라고 가? 한 번도 안 가봤어 네? 한 번도 안 가봤어 좋아하는 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한 번도 안 가요? 좋아해주면 꼭 가야잖아 아 근데 좋아해주면 또 한 번도 가야 게 예의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박성광 좋아하지? 너 이 사람 집에 가봤어? 좋아해주면 가는 게 예의라 왜 가봤자고 안 가봤지 너도? 안 가봤잖아 좋아해주면 왜 안가? 아니 그게... 너 김태희 좋아하지? 엄청 좋아하지? 네 김태희가 니네 집 찾아오디? 찾아와? 안 찾아오잖아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김태희한테도 그래 왜 좋아해주는데 안 오냐고 좋아한다고 꼭 가야 돼?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해외활동 해외활동 항상 해외활동에서 많이 하시니까 해외 스타들 유명 스타들 많이 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집에서 보고 그럼 혹시 친한 스타가 따로 있습니까? 나는 윤발이 형이랑 굉장히 친해 윤발이 형 윤발이 형? 주윤발 몰라? 주윤발? 왜? 와우장님 그 주윤발 왜 그 주윤발 형님 정정 좋아하지? 주윤발 씨 만나면 보통 뭘 하십니까? 주윤발을 왜 만나? 친하다면서? 내가 언제? 아까 윤발이 형하고 친해라고 했잖아 그래 윤발이 형이랑 친해 뭐? 주윤발이 아니라 주윤발 형이랑 친하다고 주윤발 친형이 있는 거 몰랐어? 장계춘 장계춘 주윤발 친형이야 장계춘이가 주윤발한테 왜 장계춘이야 친형이 왜 장씨가 출시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럼 일우 아버지는 왜 태진아야? 어? 왜 그래? 왜 그런 게 어딨어? 너네 아버지는 왜 박 씨야? 내가 박 씨니까 아까 네가 MC라며 그거 말이 없지 않맞아 얘네 그렇지? 비경진 씨 맞습니까? 그럼 나 한류스타 박영진이야 맞아 확실히 내가 비, 보아 춤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닌가 가르쳤다고?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춤 배워서 잘 추는 거야 확실히 가르쳤어요? 그럼 가르쳤지 그래? 그럼 잘 추겠네 쯤 걔가 춰던 거 한 번 춰봐 그럼 못 춰 가르쳤다며 그래 가르쳤어 가르쳤는데 왜 못 춰 네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 가르친 적은 있는데 배운 적은 없어 어 그래? 어 그래 가르쳤다고 그랬지 내가 배웠다고 그랬어? 그래 가르쳤다 가르쳤다 가르쳤지 가르칠 줄 알겠지 가르칠 줄 알겠지 그럼 나 가르쳐봐 어? 내가 비, 비라고 생각하고 가르쳐봐 그럼 네가 비라고 생각하고 춤 춰봐 내가 비가 아닌데 어떻게 춰? 그래 네가 비가 아닌데 내가 너한테 춤을 왜 가르쳐줘 난 비를 가르쳤어 아니 그냥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냥 비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배웠다고 생각하라고 춰봐 내가 배웠다고 춰봐 춰봐 빨리 내가 배운 춤 보여줄게 내가 배운 춤 보여줘야 되네 잘 봐 너 뭐하냐? 앞에 보고 할 거 아니야? 앞에 보고 하잖아 이게 앞이야 이게 앞이지? 관객들은 어디 보고 있어? 앞에 보잖아 지금 그래 앞에 보잖아 나도 나 잘 추지? 나 잘 추지? 나 잘 추지? 나 잘 추지? 관객 보고 관객 보고 해 관객 보고 쳐? 그래 오케이 몸을 몸을 돌려야 할 거 아니야? 몸을 돌리면 관객이 안 보여